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ITQ 한글 수업을 강의할 제 이름은 강다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정된 ITQ 한글 2020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과정 이름을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0이라고 과정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자격증을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실제 학원 강사 출신 강사가 알려주는, 현직 컴퓨터 강사가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어려워하시고 또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힘들어하시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강의를 제작을 했고요. 본 과정은 파트 1과 파트 2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트 1에서는 이론 익히기, 말 그대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본적인 개념들과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고요. 파트 2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초보자이신 분들은 중요한 부분만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씩 모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한글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 기출문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ITQ 한글에 대한 시험 소개, 합격 전략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은 저와 세 가지 내용으로 수업을 배워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하는 ITQ 시험은 어떠한 시험인지 간단한 소개 말씀 드리고 두 번째, ITQ 한글에 대한 시험 유형, 시험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글 2020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초기에 세팅할 때 유의할 부분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ITQ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ITQ라고 하는 자격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고의 신뢰성, 최대의 활용도를 갖춘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워드, 커말, 정보처리 이쪽 계열의 시험과는 달리 컴퓨터 자격증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실기 시험만으로 평가가 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필기, 이론이라는 장벽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ITQ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한 고가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 시, 승진 시 여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ITQ 한글을 취득하신다면 큰 이점이 있을 거고요. 더불어 나중에 다른 워드나 커말 자격증 또는 정보처리 기사 이러한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에도 어느 정도 토대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ITQ 한글 시험은요. 현재 2022년 이후부터 2020버전으로만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에 맞게 시험이라든가 프로그램 버전이 2020버전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버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설치나 시험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꼭 그 2020버전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 이하 버전이나 그 이상 버전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한글 2022버전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글 2022버전을 설치하셔도 되고요. 그 이전에 사용하던 한글 2014 이후의 버전이다 라고 하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버전으로 연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트라든가 세부적인 작업을 할 때 메뉴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체험판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최신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연습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시험시간은 총 60분, 한 과목당 60분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00점 이상을 취득하면 A등급 300점 이상을 취득하면 B등급 200점 이상을 취득하면 C등급 그리고 200점 미만은 별도의 합격이 아닌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다만 B등급과 C등급은 별로 인정해주는 기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등급은 400점 이상의 A등급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한글이나 참고로 한글 프로그램은 2020버전으로 시행이 되지만 다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엑셀스 같은 프로그램은 2016버전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ITQ 한글 2020 프로그램에 대한 유형을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니 선생님 저는 오늘 강의를 처음 듣는 건데 시험에 대한 유형을 파악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처음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통 처음 준비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용어가 생소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공부하는 것과 막연하게 한강 한강 듣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들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ITQ 한글 시험에서는 총 5개의 문항을 풀게 되고요. 그 중에서 1번 문항은 바로 스타일 기능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에 대한 기능, 사용 능력 평가가 될 텐데요. 영어나 한글 텍스트를 작성해주는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을 설정해서 스타일을 추가하는 문제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1번 문제를 작성하실 때에는 일단 영어가 생각보다 많이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타자도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더불어서 한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오타 없이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들 빠트리는 거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데이터 입력하는 연습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시험에 대한 방법이나 각각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차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표와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일단 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 안에 이런 식으로 한글이라든가 숫자 데이터 이러한 작종 자료를 입력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 제목들은 가운데 정렬,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에 대한 설정을 하고 특정한 데이터 범위에 대해 셀 배경색을 채우고 그 다음 합계나 평균에 대해 계산 기능을 사용해서 빈칸의 정렬, 계산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까지 해볼 거예요. 더불어서 캡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전국 수계, 수질 개선, 지역 공동체 현황 이러한 표에 대한 보충 설명도 함께 삽입하는 방법 배워볼 거고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표에 대한 헤두리 설정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실 거예요. 그 다음 문제 2번 중에서 두 번째로 진행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앞서서 작성한 표의 일부 데이터 이 노란 색깔 채우기한 영역을 그대로 끌고 와서 차트 데이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착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용은 아까 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적인 데이터를 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차트, 도표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각각에 대한 데이터 구분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트를 작성하고 종류라든가 또는 제목을 설정하고 글꼴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 작업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작업을 진행을 해보실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험 문제가 병행이 되면서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쓰여져 있는 조건이 한글 2020 버전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조건이 한글 2016 예전에 시행되었던 한글 네오 버전의 출제 기준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 2020과 한글 2016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들이나 조건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2020 이후 버전으로 설치를 하셔서 연습하시는 거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3번 문제에서는 수식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수식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수식을 작성하는 기능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문제 4번에서는 그리기 작성 능력 평가 그리고 그림 능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삽입하고 글상자라든가 또는 어떠한 글맵시 효과를 설정하는 부분들 배워보실 거고요. 더불어서 효과라든가 특정한 부분을 자른다거나 하이퍼링크 설정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배우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글맵시와 하이퍼링크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그때 그리기 도구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더불어서 하단에도 이와 같이 그리기 작성 능력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도형 안에다가 글자를 삽입하는 부분 그리고 도형과 도형을 적절히 배치하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도형의 서식을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에서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점도 500점 만점에 200점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꼼꼼하게 따라서 치는 연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가 또는 ITQ 기출문제 같은 거를 인쇄를 하셔가지고 그 지문을 똑같이 따라치면서 내가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오타 없이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는 덧말, 본말과 덧말을 설정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머린말, 문서의 상단에 작성하는 머린말 기능 그리고 문단의 첫 글자를 강조하는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리고 한자를 삽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페이지 하단의 보충 설명을 작성하는 각주 그리고 그림 또 그림에 대한 배치나 세부적인 설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더불어서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자표를 통해 이렇게 특수문자 삽입하는 방법도 배우실 거고 글꼴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글자에 대해 색을 채운다거나 또는 이렇게 표식을 삽입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문단 번호를 사용해서 번호를 매기는 기능도 함께 배워볼 것이고 줄과 줄 사이에 대한 간격도 함께 설정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표를 작성할 건데 기존에 작성하던 표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셀 병합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첫 행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문제 2번에서 작성한 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5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도 표 작성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제가 책가를 채운 부분이 있죠. 셀 배경, 유형, 수평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그라데이션 유형 같은 경우에도 한글 2020 버전과 그 이전에 대한 명칭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유형을 가로로 해야 이와 같은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 버전에서는 유형을 수평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2020 그 이후 버전으로 설치하셔서 연습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하단에서는요. 이렇게 데이터를 작성하고 자간에 대한, 악주에 대한 설정 그리고 쪽본호 매기기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설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ITQ 한글 2020 프로그램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한글 2020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글 2020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또는 그 이후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 파일 형식을 hwp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글 프로그램 형식이 현재 이제 한글이 공공기관에서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파일 형식을 두 개 중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hwpx라는 형식이 있고요. 또 하나 hwp라는 형식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hwpx라고 하는 표준 형식이 아니고 예전에 사용하던 hwp라는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초기에 세팅을 해야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인터넷 먼저 실행해 주시고요. 제가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에 유용한 사이트 하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서 한컴 타자연습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타자연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자연습을 로그인하지 않고도 바로 연습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부님들이라든가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게 타자연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아직 컴퓨터 자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연습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거 권유를 드리고요. 한글2020 체험판에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검색창에다가 한글2020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 공식 사이트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한컴 오피스, 현재 바로 구매되어 있고 하단에 체험판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한오피스 2020 트라이얼 8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초기 어떤 프로그램 세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설치 작업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창이 떴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다음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럼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 부분이 우리는 한글 문서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 파일 형식을 한글 문서, hwp로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설정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본값, 초기의 기본 세팅으로 해서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글 2020 프로그램을 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는 버전이 2022로 여러분들이 체험판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기존의 컴퓨터에 동일한 버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글 2016이나 2018이나 2020이나 이렇게 다른 버전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2020을 깔게 되면 충돌이 발생을 해요. 컴퓨터에는 한글 프로그램이 한 개의 버전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윈도우 설정 메뉴 들어가게 되면 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한글 또는 한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글로는 지금 검색이 안 되고 한컴이라고 검색했을 때 지금 저는 오피스 2020만 검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셨을 때 한컴이 두 개가 있다 또는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버전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 제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뭔가 설정 값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재설치를 진행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과 함께 ITQ 한글 2020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합격 전략 말씀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ream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꿈을 위해 우리 끝까지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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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